어떤 시청자분께서 황소개구리를 본 적 없냐고 하시길래 영상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평균 사이즈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황소개구리도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된 직후에는 작은 사이즈의 황소개구리가 있어요 그게 이것저것 빠르게 먹어서 성장속도가 빨라서 금방 크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신 것 같아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하즈리님 이제 이해되셨을까요? 이 영상에서 나오는 황소개구리 다 제가 잡은 겁니다 혹시 안 잡아보셨다면 한번 잡아 먹어보세요 꽤 맛있습니다